안녕하세요 여러분! 먹자 불닭소스 크림을 깨끗하게 구워주세요 크림을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크림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크림이도 맛있더라구요 크림을 배워보여요 크림을 넣어서 먹는다 커파이도 먹기 전하고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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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어울려요 양파 양파 계란 굵고 쥬쓰 꼬리 계란 양파 배추 계란 사람들이 도쿄 고추가더 도라 니다 여기 골고루 곰골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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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료수 매콤한 배추 루시아 비트럭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팝핑크 파슬리 수사 치즈를 넣을거에요 그릇 다진마늘 여러분들은 옮겨요 황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